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미스터한 입니다 첫번째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구요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길래 쉬울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어렵네요 첫 영상 촬영이다 보니까 말도 버벅거리고 표정도 이상하고 많이 이상하지만 많은 격려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채널이 무엇을 한 채널인지 소개를 드리면 일반인 평범한 사람 책과 전혀 관련 없는 미스터한이 여러가지 약간은 무모한 독서 도전을 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변화된 모습과 여러가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구요 여러가지 이벤트와 다양한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북츠브 책 소개 약간 그런 채널이지만 재미 위주로 여러가지 재미 위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구요 그럼 조만간 첫번째 영상 첫번째 독서 도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뵐게요 안녕